지금 이 약을 먹으면은 잠을 잘 못 잔대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증상은 여기 뒤쪽이 조금 뻐근하게 아파서 아우노가 귀부터 아팠으니까 아 이제 중이염이 나도 올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아프던 날 항생제를 먹고 잤는데 목으로 넘어왔더라구요. 한 3일 정도 안티비요티크를 먹고 좀 괜찮았었는데 이제 코로 오더라구요. 의사를 만날 때는 최고치로 아프지도 않았어요. 오후에는 또 은행에 가야 돼요. 제가 그동안의 데이터를 뭔가 업데이트 해야 되는 시기라고 해가지고 남들도 이렇게 가나 이런 정보를 공유를 하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주죠 엄마 본도요?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차별에 가야 돼요. 예에 당근제품을 잡고 네에 당근제를 잡고 네에 당근제품을 잡고 나 안 얘기해! 말하면 안된데요? 하하하하 너 shotgun? 응! 아 Sinon 너가 잠든 너무 오래ए든 으! 아 나는 못 먹어요? 아, 예에 안 먹어요. 아니 안がとう, 예에 안 먹어요. 이게 별론데 이거? 아 찔리 양념에서 갑자기 도망갔어. 4분 5분 걸렸나 이 약이 녹는 동안 왜 혀 밑에 약을 넣는지 알아봤거든요 혀 밑에 모세혈관이 많아서 흡수가 진짜 빨리 된대요 그리고 약사가 의사가 아무래도 처방자 잘못 쓴 것 같다고 이거 세알을 한꺼번에 넣는 게 조금 셀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약사가 의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거 맞냐 라고 해서 의사는 또 맞대요 근데 약사는 좀 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밤에 잠 못 잘 수도 있으니까 아침에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잘 모르겠지만 하라는 대로 일단 해볼게요 저희는 오늘도 은행에 갔다가 장을 봐가지고 왔어요 명이나물 들어간 핫클렛 치즈거든요 이거 먹으려고 이것도 샀어요 이건 장봉인데 우리가 직접 잘라야 되는 거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감자까지 샀답니다 아래에는 이거는 양고기고요 이거는 소고기 스테이크예요 이거 후추소스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아우노가 이거 사보자고 해가지고 샀는데 맛있을진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보는 걸로 샀답니다 맨 앞에 있던 파도 샀습니다 샀답게 주부필매 포핏했어 감싸? 포크 포크 포 베 베 이놈에 주셨고요 앤놈 소금이랑 올리브유로 마리네이드 해줄게요 사실 오늘 예전 살던 동네에서 집에 오는 길에 해산물이 먹고 싶어가지고 마트에 갔던건데 고기를 이런걸 발견했지 뭐예요 혼자였으면 이런거 못사잖아요 우리 동네는 이런 고기 팔지도 않고 이렇게 아씨 완전 나 여기가 바닥에 이렇게 갈색이 되면은 뒤집어주랬어요 이렇게 바닥에 공기가 통하는 채로 이렇게 두고요 알루미늄 호일을 씌워서 5분간 두려요 아씨 케이블로 가져갔어요 앤놈? 내가 먹여야 돼 헉 아씨 진짜 맛있겠다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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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늘 소다스트림 설치하는 날이에요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거든요 아 이렇게 가스 이렇게 넣고 아 닫아주세요 이렇게 닫고 닫았어 기계 자체는 되게 가벼워요 브리타 이용해서 물에 쏟았어 물에 쏟았어 아 이렇게 이렇게 여기 구성은 이 기계 하나 이거 병 두개 그리고 뚜껑 두개 그리고 뒤에 가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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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들어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닭디나 이런 걸 판매하는 매장에 가면은 반가격의 그 이 빈 병이랑 교체할 수 있대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사기에 네 들 Glas 통 근데 이건 너무 불 이렇게 더 물을 가져와요 더 물을 가져와요 지금 40불대이요 저희는 맨날 이거 사 먹었잖아요 이제는 이거 있으니까 이거 사러 무겁게 안 들고 와도 된다고요 아노가 행복하대요 네 고마워 네 우리 칠리는 왜 칠리? 왜요? 조심해 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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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에 특별히 아우노가 개선문에 불꽃놀이를 보러 안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서 포기했구요 그냥 음식들 사다가 좀 집에서 해먹고 오늘이랑 내일 그렇게 보내려고 지금 장을 봐가지고 왔어요 조개들이 좀 있길래 조개 사고 집에 또 양고기랑 뭐 이런게 남아있어가지고 어쨌든 이틀 전에도 장 봐가지고 왔고 뭐 이것저것 집에 먹을게 엄청 많아요 냉장고가 완전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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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맛조개로 만든 전식이구요 이미 저희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었고 이렇게 얄질한 소스 같은 것도 하나 만들었고 뭔가 이렇게 주니까 식당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어차피 네 어차피 사이에게 고기를 든다 네 제가 이미 닦은 캣지 그래서 그렇군요 네 지금 헉 그것은 손에 상품이 네 네 헉 네 네 음 음 없어도 설탕 음 아까 설탕 네, 제가 설탕을 먹어요 음 으핰 맘이가 질문 우필이 우필이 맘이가 말해 큰 축하와 우리의 칠리 우리의 칠리 우리의 칠리 아니, 우리의 칠리 우리의 칠리 오늘의 점심은 올해의 마지막 점심입니다 오늘의 시일이 대중의 란에 이거는 굴무침이구요 배추랑 뭐 파에 뭐 이런거 넣고 만들었고 집에 있는 재료로 그리고 이거는 계란말이 초촐하지만 오늘 점심은 요렇게 먹겠습니다 이 손으로 했지롱 나우노가 김치를 굴이랑 같이 먹는다는게 참 상상이 안간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게 굴김치는 아니지만 요렇게 부피 스위트 음 해본 뭐 음 진짜 먹었어 음 피야 우리 쿨피 이거 그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지 우리 쿨피 이거 너무 좋지 너무 귀여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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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쿨피 한국에서 이런 양말을 사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겨울에 이런 슬리퍼를 신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아운우가 너무 싫어해 저 레시엔 더 섹시, 쟤 쟤 파 섹시 네 근데 넌 쟤 미니언? 넌 쟤 파 미니언, 쟤 핀 펄, 우리 렛피는 트롤 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롯데월드타워에서 희망의 불꽃이 서울 하늘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얘들아은 또 알agement의 불꽃이었어요 Ihnen half the tape 너 Concept 너ƠPO 모두 옆에 금지 너의 이 이름은 감사합니다.